대구시립교양학단이 정기연주회로 멘델수존의 이탈리아를 무대에 올립니다. 대구시립교양학단은 오는 12일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제394회 정기연주회로 멘델수존의 이탈리아를 공연합니다. 이날 공연은 슈베르트의 로자문데 소곡으로 막을 올려 피아니스트 션추의 협연으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이 연주됩니다. 이탈리아 교양곡으로도 불리는 멘델수존의 교양곡 제4번곡은 남부유럽의 눈부신 태양과 밝은 하늘 아래의 풍경 등 이탈리아의 느낌이 경쾌하고 명랑한 분위기로 그려진 작품입니다. 션추는 싱카포르 대생으로 제2회 아시아태평양 국제 쇼팽 피아노 콩쿠르 등 여러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1위를 휩쓴 신예입니다.